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행 중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쓴 글 때문일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여러 번 설교로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적용 중심으로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도 용서하시고 우리도 죄인인데 용서하셨으니까 서로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런 적용 중심으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해석 방법은 논쟁으로 주제를 빌드업하는 설교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슈가 되는 논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방식의 해석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행 중에 잡혀왔는데 왜 남자는 없냐? 이런 논쟁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남자는 이곳에 없었을까? 이런 흥미로운 논쟁으로 주제를 이끌어 가면서 해석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는 예수님께서 몸물 숙여서 땅에 무엇인가를 손으로 쓰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 사람들의 죄를 썼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약 10세기경부터 나왔는데 그 후로 이러한 해석이 많이 받아들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써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두 차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아란 것 하지 않고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재촉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무엇인가를 땅에 계속해서 다시 쓰십니다. 그런데 8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뭔가 쓴 것을 보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쓴 글을 보고 돌아갔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죄를 땅에 쓰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천년 전 한 신학자가 해석한 것과 제가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간 것인가 계속해서 정황을 볼까요? 더 나아가서 이 음행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그곳에 온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의 죄를 일일이 땅바닥에 쓰셔서 모두의 죄를 드러내셨을까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글로 정죄하시면서 너희도 죄인이야 그렇게 글로 쓰시고 잡혀온 여자에게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정말 죄에 대해서 쓰셨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세기경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이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보편적인 해석일지라도 의심하고 질문하고 비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죠. 신학자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 비평적으로 사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멘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아멘을 강요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무조건 아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인 활동을 하라고 머리와 지능을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뚜렷한 범죄의 증거가 있는 여인에게도 그리고 율법으로 현행 법무로 잡혀온 그 죄인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녀에게 사용을 언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이 여인을 용서하셨을까요? 어떤 권위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제가 아무리 누구를 용서한다고 말하면 용서가 됩니까? 어떤 범죄자에게 제가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법적인 책임까지 없어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사가 재판장에서 무죄를 선포하지 않는 한 법적인 책임이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지난 강의를 참고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심판할 권위도 있으시고 용서할 권위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 무조건 용서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정지하고 말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따르는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치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대가 이 여인의 죄에 대한 대가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 없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또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8장 12절에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먼저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이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했죠. 우리도 율법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비춘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자 자신의 죄가 보인 것이죠. 율법은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빛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정죄하는 빛이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죄가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심판 대신 은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실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는 모든 만물을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돈이나 어떤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사랑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영원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도 추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